1. 도마 도마 하임님이 별풍선 천계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조심하자 조심해야지 응 근데 조심 안하고 거칠게 갈거야 왜냐고? 우린 도라이니까 잠깐만 눈 감아 봐 뭐야 이거 아 따 더러워 죽겠네 냄새 X같네 좀 축축했을까요 와 찬개 아까 이거 지금 두개 꼽은건 뭣 때문에 꼽았냐면 지금 누가 버퍼 걸린다니까 수신 안테나 두칸 예비용으로 다 세웠어요 안테나 수신 더 안좋아? 안좋대 아 다 세워봐봐 응 더 세워 자 이제 됐지 수신 4칸이다잉 수신 4칸 세웠다잉 아 대한 야 흰 면봉에 그 딱지 시커메거 야 넌 뭐 불 때도 않냐 너 뭐 불 때도 않냐고 아 자꾸 아니 면봉이 시커메고 아 뭐 불 때도 않았어 하이 마이 어이 인생 뭐 없어 야 뭐하니몬 도여 아니면 백도여 알겄냐 알았지? 무슨말인지 알겄지? 하지마라 왜그래? 무슨말인지 알겄지? 내가 좀 강방증이 있어 강방증이 있어가지고 그래 나 저런거 재미있더라 하지마라 뭐 다 알아 이거 나도 재미있더라 하지마라 웃겨 미쳤는데 하지마라 아따 다를뻔했잖아 아따 알았어 조이줄게 좀 조이고 때리고 해야돼 어 된거같아 아 됐어 어 뭐야? 아 됐지 이제 됐지 아따 덜 끓였네 아 나 이거 진짜 전화칩지말이야 미쳤굿네 진짜 신우 티 났어? 아 내가 강방증이 좀 심해 어 내가 강방증이 좀 있단 말이야 강방증이 좀 심해가지고 아 이따 얼마나 웃었더만 미쳐버리네 진짜 나한테 말하자마자 나한테 말하자마자 저거는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 무궁시농그라네 저거들은 이렇게 파고 무궁시농그네 아 아 아 아 아 아 나요 마이골 컨셉이야 방금 아 아 진짜로? 그럼 우자고 다시 줄게 새로 나는 소름 안기쳐 나 마이골이야 진짜 추측이야 이건 아 아 어디까지 왔어? 아 하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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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진나게 하고 있어 어디까지 온거야? 난 뭘 떨어져야하는줄 알았네 오 아직도 옆에 있는거 같아